잘 먹고 잘 쉬기 딱 좋은 지역 고창! 깨끗한 농도로 건강하고 좋은 품질을 만드는 고창 딸기부터! 환절기 원기 회복은 내가 책임진다! 씹는 맛이 예술인 풍천 장어와! 아! 안 돼요! 안 돼! 보기만 해도 힐링으로 쳐보지는 청보레밭 축제 현장까지! 웰빙과 힐링,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세요! I can't feel your head without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지금은 로컬시대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영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은 로컬시대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특별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성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전북 고창에 와 있습니다 네 몸은 시작될 것만 황사 미세먼지로 몸과 마음이 많이 고달프시죠? 네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고창의 매력을 공개합니다 웰빙 앤 힐링의 고창 첫 번째 여행지는 싱그러운 향과 맛의 고창 딸기를 만나러 갑니다 고창의 신흥 특산품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한 달콤한 고창 딸기의 마무리 수확 현장입니다 겨울부터 수확을 시작한 딸기는 늦봄이 되어서야 수확을 마무리하는데요 빨갛게 잘 익은 딸기가 비닐하우스 가득 달콤한 향을 채우고 딸기의 마지막 수확 현장에 이제 막바지를 바라보는 봄의 기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창에 복분자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딸기도 이렇게 잘 열었네요 아 예 이 고창은 복분자뿐만이 아니라 딸기 역시 아주 좋은 품질의 딸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문이 부려 일식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드셔보세요 아 이거요? 예 음 아우 어땠습니까? 새콤달콤한데요? 아 예 고창에는 이런 일조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딸기에 비해서 당도가 좋고 단단하고 품질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딸기는 재배 방법부터 남달랐는데요 바로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고설재배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토경재배보다 훨씬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어 농민의 고충까지 생각한 재배법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토경재배하고 이 고설재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력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깨끗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지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이 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과 물 공급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안에는 딸기 전용 상토로 무균 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풍부한 일조량과 무균의 전용 재배토에서 자라 훨씬 맛이 깊은 것은 물론 풍부한 영양까지 갖췄다는 고창 딸기 여기서 잠깐! 딸기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을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질문 딸기는 세척 시 꼭지를 따 베이킹소다나 식초, 소금 등으로 씻어야 한다는데 맞는 속설인가요? 딸기는 지금 재배상에서 이렇게 고설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굳이 씻지 않더라도 생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정하신다면 맑은 물에 헹궈서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지를 따게 되면 수분이 딸기 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러지고 식감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맛있는 딸기는 밤에 수확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딸기는 딸기 과가 열을 받으면 빨리 물러지고 하기 때문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에 따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고창 딸기밭에 어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garina- 집값nya 이렇게 해서 이렇게רי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나도 이렇게만 해요 ok! 해보세요 달콤하다 달콤하지? Israelites, 그럼 오늘 딸기 많이 딸 거예요? 네 얼마나 딸 거예요? 10객만 3개만 놔 몇 개 small deine nurse, 엄마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안 줄 거예요? 나는 100개 딸 거예요. 엄마랑 아빠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딸기 많이 따야 되는데? 다겠어요. 몇 개 딸 거예요, 이제는? 다섯 개요. 다섯 개.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를 따기 위해 밭으로 입장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딸 수 있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마음껏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고창 딸기 체험은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맛있어요? 네. 얼만큼 맛있어요? 얼만큼. 딸기 좋아해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곱지 있어요, 곱지. 곱지. 그만큼 더. 너무 맛있어, 진짜. 나도 맛있어. 왜요? 먹으라고요. 너무 맛있다. 아저씨 주는 거예요? 네, 아저씨. 고마워요. 직접 이렇게 와보니까, 또 많이 새로워진 딸기 밭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아이들이 신날게 놀아주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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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C, D, E, F에 A, B까지 더한 비타민 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특별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리원 씨와 함께 고창을 소개해 주실 이길수 고창 부군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창군 부군수 이길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창하면 딸기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딸기가 다른 딸기가 뭐가 다른가요? 전국에서 사랑받는 고창 딸기는요. 네. 농촌개발대학의 딸기과를 편성할 만큼 준비된 딸기라고 합니다. 아하. 대학에 딸기과가 있다고요. 딸기과가 있다. 이곳에서는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딸기과가 있대요. 네. 농가에 꼭 필요한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론 강의와 실습, 그 다음에 현장 견학과 토론 등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농촌개발대학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기과의 경우에는 약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배운 재배기술과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 황토에서 자란 고창 딸기는 모양이 고르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고창 딸기 하면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당도가 높아야 되는데 고창 딸기를 신혼부부가 먹으면 딸을 낳을까요? 아들을 낳을까요? 저처럼 예쁜 딸을 낳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가 보고 듣기만 해서는 우리가 확실할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지금 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창 딸기예요.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탐스러운데 어떻게 맛을 좀 보셔야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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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단 맛을 봐야 돼요.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떤지. 뭐 먹어보기도 전에 응 그러세요. 정말 아니 먹기 전에 다 이미 녹아 내려가는 게 고창 딸기가 당도도 높은 데다가 과즙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일단은 말이죠. 당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딸기가. 네. 아우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봄이 딸기가 이제 제철이다 보니까 고창에 오셔서 맛있는 봄딸기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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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직접 농장을 체험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가족 여행도 하시고 농장 체험도 하시고 또 딸기도 드시고 일석삼조에 여행하시면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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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딸기 농장 계획할 때 꼭 알고 가야 될 정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에서 운영하는 농장이다 보니까요. 미리 예약을 필수로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부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딸기로 기부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희 고창군이 수박과 법분자가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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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품목인 딸기를 고창군의 추가 소득 작물로 육성해보자 하여 30여 농가가 딸기 연구회를 결성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 연구회 회원들이 재배한 신선한 딸기를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고 이때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효율 듣기 선금으로 기부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날 준비한 300kg의 딸기가 순식간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좋은 일도 함께 하시고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창군 말이죠. 딸기만 명품이 아니라 만드는 모든 분들이 다 명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창군 말이죠. 또 이제 체험할 게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어떤 체험인지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시죠. 웰딩 앤 힐링의 두 번째 여행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고창 체험 농원입니다.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 고창에서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춰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체험형 테마 농원. 깨끗한 공기의 탁 트인 시야. 거기에 한적한 여유까지 갖춰 마치 유럽의 한 시골 농원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스코트 리원 씨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리원 씨! 아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감독님! 왜 이제 오세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아니 거기 숨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들이랑 같이 김 메고 있었죠. 장난꾸러기 리원 씨. 여기 숨어 있었네요.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 여기 소개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가죠. 아 저 없으면 어떡해요. 그쵸? 저 없어도 돼요? 저 가야지 기다리고 계신 게. 인지까지 기다리신 게 가야 돼. 어머니들 저 가도 돼요? 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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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쿨하게 보내주신 분 나 서운한데. 이번엔 제대로 등장합니다. 아 이제 리원 씨 갔네요. 그쵸. 어? 이 꽃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제가 여기가 이렇게 드넓은 돼지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의 여왕. 돼지... 아니 돼지가 아니고 돼지. 비주? 아니 아니. 대. 크. 대. 땅. 지. 돼. 지. 자칭 돼지의 여왕 등장입니다. 이국적인 건물들과 잘 가꿔진 정원이 어우러진 이곳은 3만여평 규모의 농우촌 체험이 모두 가능한 테마공원입니다. 청정고창의 매력을 한껏 살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가득한 곳인데요.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그림 같은 이곳에서 눈이 즐거운 만큼 놓칠 수 없는 체험이 있겠죠. 여기는 사진 찍기 예쁜 건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인생 사진 남기기 딱 좋겠죠? 아름다운 농장 곳곳은 인생 사진을 남기기의 최적의 장소. 카메라 앵글이 닿는 곳이 어디든 피사체의 매력을 살려주어 셔터가 바빠집니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귀엽게. 이 순간 리월 씨의 팔색조 매력을 뽐내보는데요. 이때 꼬마돼지 발견! 저기 돼지 봤어요? 네, 저기. 꼬마돼지? 네네네. 잡아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감독님. 만약에 잡으면 리월 씨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줄게. 앞으로 한 달간? 네. 한 달간의 인용할 양식이 걸린 리원과 호락호락하게 잡힐 수 없는 꼬마돼지의 추격전. 이 승부의 결말은 과연? 돼지의 여왕께서 왜 못 잡아요? 아니, 왜 저렇게 빨라요, 쟤는.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주 깜짝 놀랐네. 저는 돼지가 되게 천천히 그런 동물인 줄 알았거든요. 쟤 짜서. 스타일 다 구겨졌어요, 완전. 편집해 주세요. 리원 씨의 바람대로 잘 편집해서 살렸답니다. 보이세요? 되게 진짜 한복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여기 귀양둥이들.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 너무 좋다. 농원 곳곳 알차게 관광했으니 이번엔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특별한 체험에 도전합니다. 그럼 인사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블루베리 잼 머핀을 만들러 왔는데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랑 재료랑 도구 소개할 테니까요. 똑같은 거 들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바로 블루베리 잼 머핀을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잘 만드실 수 있어요, 리원 씨? 당연하죠. 지켜보세요. 먼저 버터를 거품기로 져 녹여줍니다. 고치 상태의 버터인 만큼 영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음은 슈가 파우더와 노른자를 넣고 저어줍니다. 어떻게? 쉴 새 없이. 쉼 없이 빠르게 저어줘야 머핀이 부드럽게 완성되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라는 사실. 그런 다음 밀가루는 채에 걸러넣고 우유를 넣은 뒤 주걱으로 잘 섞어주는데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장식을 못하지? 저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옆에 있는 어린 친구하고 좀 다른데? 저 집아 갈래요. 잘 했어요. 슬픔에 잠긴 리원 씨에게 해결사 선생님 등장. 벽에 있는 반죽을 빙글빙글 섞지 않으시면 되세요. 벽에 있는 것만 긁어주신 다음에. 저 지금 잘 못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 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힘을 내요, 리원 파워. 완성된 반죽은 짤 주머니에 넣고 틀에 맞춰 짜주는데요. 틀에 반죽을 반만 넣고. 그 위에 블루베리 잼을 넣은 뒤 다시 반죽을 덮어 모양을 내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맛있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못 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 먹을 거거든요. 6개나요?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머핀은 살 안 쪄요. 뭐가 그래요? 먹는 사람이 살찌죠. 머핀이 맛있게 구워지는 시간을 틈타 새로운 체험을 하러 가볼까요? 이번 체험은 동물을 직접적으로 만지며 교감할 수 있는 양 먹이 주기 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먹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손으로 주면 돼요. 얘네 입이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요.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려요. 물려요? 네, 물려요. 그래도 우리의 용감 무쌍한 1번씩. 일단 도전해봅니다. 벌써 알아보고 오네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절대 물지 않는다는 사실. 와우, 인기 만점이네요, 리원 씨. 얘도 왔어요, 어떡해. 나 인기 장난 아닌데? 이거 가져와. 말했지, 똑같냐. 저는 사실 양이 조금 그렇게 순하지 않다고 해서 좀 무서웠거든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막상 제가 밥을 줘보니까 그냥 강아지 같아요, 애완견. 양들에게 먹이를 주었으니 이원 씨도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이제 빨리 제가 만든 머핀을 확인하러 가봐야 되겠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븐 속에서 멋지게 완성되실 머핀을 기대해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맞죠? 방금 만드신 거예요. 제 설명 잘 들어주셔서 맛있게 만들어주셨고요. 제가 만든 머핀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그럴듯 하죠? 보기만 해도 달콤함이 느껴지는 머핀. 한입 크게 먹어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맛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와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고창은 자연과 밀접한 고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흙과 친해지기도 정말 좋고요. 또 농사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곳이 고창 청보리밭 현장에 나와 있잖아요. 고창이 특히 체험거리가 많은데 특별히 신경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크로부터 인정을 받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진 세계 최초의 자연 생태환경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품질이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창군은 특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상하면서 유통과 체험까지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서 소득도 얻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보리밭 축제나 풍천 장어와 함께하는 복분자 수박 축제, 해풍 고체 축제 등 농수산 산업 관련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도 유치하고 농가와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농특산품의 직거래 유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 기반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거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 주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어떤 체험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텃밭 농원에서 자신만의 텃밭도 가꿀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장에서 동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직접 기른 재료들로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는 거죠, 자기가? 네,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또 안에 마련된 내부에서 운영되는 식당의 맛 또한 일품이니까요.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고창군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고창갯벌, 운곡 남사르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등 많은 자원을 보유한 생태도시인데요. 이러한 문화유산과 생태 환경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창갯벌 체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인데요. 트랙터를 타고 바다를 나가 바지락 등 조개도 직접 캐보고 또 직접 캔 조개를 구워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에 체험하는 선사문화체험과 고창군의 특산물인 복분자 따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도 즐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도자기체험, 판소리체험, 고창한옥체험, 고창읍성을 걸어보는 답성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청구부리밭 축제가 한창이어서 그런지 말이죠.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몰려와 계시거든요. 우리 뒤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청구부리밭 축제를 이렇게 즐기잖아요. 아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마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고창에 오시면 여기서 꼭 한번 사진 찍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뒤에 돌아서서 많은 분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이제 볼거리 남았으니까 또 먹을거리가 남아있잖아요. 네. 우리 먹을거리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행해 보시죠. 웰빙 앤 힐링의 세 번째 소개할 여행지는 환절기 원기 회복을 책임질 주인공 풍천 장어입니다. 고창에 간다면 반드시 즐겨야 할 대표 먹거리. 정말 뚱뚱합니다. 어, 맛있어요. 원기 회복의 대표 주자. 뚱뚱에 구워가지고 그 토톰한 살에서 기름기가 어느 정도 쫙 빠지면서.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은 기본. 너무 풍천 장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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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먹거리의 대표 주자 풍천 장어를 소개합니다. 양념구이로 먹어도 맛있고 소금구이로 먹어도 맛있다는 그 이름만으로도 없던 기운까지 소산하게 만드는 풍천 장어. 풍천 장어의 매력을 소개해줄 홍성희 사장님입니다. 여기 고창의 장어가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있어요. 이쪽의 고창 장어는 바닷물하고 민물이 만나는 자리에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미끄러지가 많이 있듯이 장어가 흔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그러면 풍천 장어라고 하잖아요. 풍천은 어느 동네예요? 풍천은 지명이 아니고요. 풍천 장어 이름이고요. 바람풍 내천 써서 장어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지은 이름이고요. 그건 꼬리에 힘이 있어서 풍천 장어, 힘 좋은 장어라는 뜻이에요. 힘이 좋으면 맛도 좋은가요? 그러면 장어 중에 제일 맛있죠. 전국 장어 중에서도 힘 좋고 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풍천 장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문이 자자한 건지 확인해볼까요? 우와, 장어가 진짜 커요. 그리고 되게 몸이 통통하네요. 한 번 만져보실래요? 아니요. 아니, 만져보세요. 아니요? 대단히 안 물어요. 네, 만져봐요. 맞아요? 아니요. 잠깐만, 이거. 이게 힘이 세서. 팔에 힘줄 선 거 보이세요? 빨리 봐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놓칠 것 같아요. 어? 안 맞네. 바람처럼 강을 휘젓는다는 이름답게 힘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성인 남자가 두 손으로 잡기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무서워요? 장어가 불쌍하다던 리원 씨, 잠시 후. 배고파. 배고픔에 몸서리친 장어 먹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어를 보다 맛있게 구워먹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손질을 마친 장어는 달궈진 철판 위로 껍질 부분이 불에 먼저 닿도록 올려주세요. 껍질 쪽부터 익히네요? 네, 그래야 돼요. 배 쪽부터 익히면 이렇게 꼬부러져요. 셀프집 가시면 이렇게 거꾸로 익히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익히면 이렇게 동그랗게 꼬부러져요. 그러면 굽기도 힘들고 덜 익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익혀야지 맛있게 먹을 일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장어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간쯤까지 하얗게 돼요. 이제 좀 있으면 그때 뒤집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초벌 굽고 상에서 두벌 구워드리는데 보통 이제 집에 같은 데서 드실 때는 이렇게 구우시고 배 쪽을 많이 구우셔야 돼요. 장어 혹시 대학교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손님들이 막 여쭤보세요. 이런 거 저런 거를 근데 그게 대답 못하면 창피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질문 받는데 대답 못하면 그거 찾아보고 손님들에게 장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장어를 공부하고 연구한다는데요. 이렇게 정성을 기울인 장어는 초벌 구이를 마치고 손님 상으로 이동합니다. 오매불망 장어를 기다린 리원 씨의 식탁으로 장어가 다가간 순간! 이렇게 큰 장어 처음 봐요. 딱 보기만 해도 살이 오동통하니 진짜 맛있게 했는데요. 통통한 살 덕분에 가위질도 쉽지 않은 풍천 장어. 초벌을 하지 않으면 소까지 익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살이 올라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풍천 장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자리까지 고쳐앉은 제작진! 장어가 익히기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반 고문반입니다.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기대해보세요. 뽀얗게 올라온 살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시간! 리원 씨는 보기만 해도 든든한 장어 인증샷을 찍어보는데요. 아니, 누구 보여주시려고 찍으셨어요? 아빠 보여주려고요. 오, 아버님 보여드리면 화내질 텐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저는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아빠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아빠 목까지 제가 또 많이 먹으면 돼요. 아빠가 장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빠, 내가 아빠 목까지 엄마 먹을게! 정말 억지로 일 때문에 먹는 거만 안 먹어도 돼요, 리원 씨.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제 숙명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니야, 아니야, 힘드시면 힘드시면 안 먹어도 돼요. 아니, 숙명! 제가 먹고 전해드리는 게 저의 몫이고 저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야 해요. 리원 씨가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보이는 가운데 드디어 풍천 장어 소금구이가 침 꼴깍 넘어가는 비주얼로 완성! 어떻게 먹으면 돼요? 먼저 네. 이걸 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다 살짝 찍어서 맛보세요. 노랫하게 잘 익은 장어의 맛은? 우와. 진짜 맛있다. 그 장어 특유의 비진 맛이 있잖아요. 그게 싹 잡혔어요. 그리고 정말 겉은 바삭바삭 또 속은 따지라들 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엄청난 속도의 먹방 향연! 장성제! 네? 미치고 싶으시죠?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양념 발라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양념 바르면 또 다른 맛이 있는데 이건 복근자 양념이에요. 보통은 고추장으로 하는데 여기는 고추장에다가 복근자 양... 원액을 섞어서 해요. 복근자하고 고추장만? 네. 그거 다 알려주시면 따라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따라해서 많이들 드시면 좋죠. 알려달라면 다 알려줘요. 잘 익은 장어에 복근자 양념옷을 입히고 숯불에 한 번 더 구워주면 장어 양념구이가 완성됩니다. 우와! 복근자 향이 그냥 살아있죠? 고추장만 들어가면 또 너무 이렇게 텁텁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근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있게 달면서 매콤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밀병기 등장! 장어 복근자예요. 장어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복근자주 한 잔! 방송 중에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리포터의 사명도 안 보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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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맛을 전해드려야 하니까 매운씨, 매운씨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드셔도 돼요. 한 모금만 이렇게 맛만 보고 맛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쑥 내려가세요, 쑥 내려가. 아니, 한 모금만 먹는다는 사명감은 어디로 가고 입안에 남은 기름기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복근자주의 달콤함과 담백함이 환상 조화를 이룹니다. 풍천 장어와 복근자주의 환상궁합, 놓칠 수 없겠죠? 네, 잘 봤습니다. 고창하면 또 이 장어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절기로 감기가 기승이고 또 물론 더워지는 이 계절에 가장 필요한 게 원기 회복인데요. 그렇죠. 또 꼭 놓치지 말고 드셔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장어잖아요. 근데 혹시 풍천 장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장어. 맞아요,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장어를 떠올릴 때 제일 손꼽아서 먼저 떠올리는 게 풍천 장어잖아요. 그렇죠, 풍천 장어죠. 모두의 입소문을 탄 이 풍천 장어에 생산된 곳이 바로 고창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아마 다들 모르셨죠?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가 풍부해서 일반 장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데요. 또 제가 먹고 왔잖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네, 네. 부근수님 어떻습니까? 일반 장어보다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고창 풍천 장어는 선운사업에서 줄포마원으로 흘러가는 주진턴 일대 즉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란 지점에서 잡히는 장어를 말하는데요. 일반 장어보다 맛이 유달리 구수하고 담백하고요. 또 복분 장어를 곁들여 드시면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키고 풍천 장어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동력 경화나 암 노화 방지에 좋고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장어하고 복분자가 그렇게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근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더 좀 신뢰가 가기도 하고요. 워낙 풍천 장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간판에 풍천 장어 이렇게 걸려 있는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고창에서 먹는 이 풍천 장어가 더욱더 신선하고 또 맛도 좋겠죠. 물론이죠. 현지에서 맛보기 때문에 네. 유통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훨씬 신선하고요. 또 여기 고창에서 나고 자란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맛이 일품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자 그러면 먹을거리로 배가 든든해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여행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여행지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고창에 오면 잊지 말고 꼭 들으셔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이라이트를 보시죠. 고창의 마지막 여행지는 지금 가장 핫한 여행지 청보리밭 축제로 떠납니다. 따뜻한 봄이 가기 전 반드시 즐겨야 할 매력만점 축제. 드넓은 청보리밭의 규모만큼 광활한 재미로 꽉 찬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소개합니다. 요즘 여행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인생 사진이잖아요. 인생 사진도 남기고 또 어떻게 하면 축제를 100% 즐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 농업의 대표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무려 2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푸른 청보리밭이 넓게 펼쳐진 곳에서 도심에서 쌓인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들이 가득합니다. 엄청난 장관에 남녀노소 누구나 카메라를 꺼내들게 만드는데요. 옆에 원두막을 보니까 이 뒤로 펼쳐지는 드넓은 청보리밭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추천 스팟으로 쓸 것 같아요. 꼭 사진 여기서 찍어보세요. 잘 들어와. 리원 씨가 강력하게 추천한 만큼 경쟁률도 어마무시. 사진을 찍기 위해 오두막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청보리밭 축제는 보니까 어떠해서 좋아요? 어떠세요? 눈이 피곤하지 않고 청량감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도 편한데 초록색을 보니까. 처음 와봤어요 청보리밭. 그러면 몇 점? 13만점에 10점. 오케이. 이번엔 사진초보 관광객에게 조언을 서슴치 않는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아줌마가 좀 안 주고. 선수 앵글 지시에. 직접 촬영까지. 어차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찍 않게 해서 아마 또. 그 어르신 사진 찍으시는 사진사는 아니신 것 같은데. 진사요. 취미? 네 취미도. 취미라는 사진. 사진 찍는 거 보시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네. 직접 촬영까지 도맡았던 어르신의 사진 실력은? 찍은데 어두워요. 어두워요? 네 어두워요. 아쉬우시네. 네.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고. 또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정보리 밧죽지에서 사진 찍으려면? 아 자연스럽고. 또 자연을 또 먼저 하고. 아 자연스럽게 찍고 자연을 먼저 고액에 찍어라. 카메라 네가 맞지. 자연이 만든 장관을 아낌없이 앵글에 담을 수 있는 이 순간. 어르신의 셔터 소리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드디어 리원 씨도 사진 촬영에 도전. 저도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나오네요. 네.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보니까 저를 위주 말고 감독님도 찍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저 위주 말고 배경 청보리 밧을 주인공으로 찍어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청보리 밧 주인공. 그러니까 저를 거치는 청보리 밧이요. 네 이렇게. 아니요. 저랑 한 폭에 담겼지만 주인공은 청보리 밧 느낌으로요. 청보리 밧과 한 폭에 담긴 리원 씨의 인생 사진 성공. 한층 따뜻해진 날씨에 외투까지 벗고서 자연이 만든 장관인 청보리 밧을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탁 트인 풍경에 오랜 시간 연습해온 셀카 각도를 얹어주면 보정이 필요 없는 프로필 사진 완성입니다. 이번 청보리 밧 축제에는 색다른 촬영 스팟도 다양하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이게 푸르르고 애들 뛰어넘기 좋고 해서 와요. 해난마다 오는 것 같아요. 해마다? 네. 그럼 몇 해째? 지금 저희 처음 알기 시작하고 한 세네 분 오는 것 같아요. 오 단골이시네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엄청난 규모의 청보리 밧 축제. 청보리 밧에 오시면 계속 건너라 힘드실 것 같죠? 그래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넓은 규모를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마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쁘게 장식된 마차에 올라타면 평소엔 즐겨볼 수 없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하는 것은 기본. 마차가 출발하면 드넓은 청보리 밧을 편안하게 앉아 둘러볼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람법이겠죠. 그런데 미원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전생이 아마 이렇게 마차에 항상 꽃마차에 타있지 않았나 싶을 만큼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네요. 신형? 알아요. 그럼 혹시 마부였을까요? 마차가 익숙한 미원의 전생은 마부? 조용히 하거라. 이 정도 장난에는 화도 나지 않을 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풍경에 청보리 밭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데요. 너무 평평하다. 마치 사이다를 한잔 마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만 보던 새 눈이 2.0이 되는 것 같아요. 청보리 밭 관람으로 나식 효과까지 누릴 수 있나 봅니다. 한참 관람을 즐기다 보니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구창의 특산물들이 가득한 장터에 딸기도 한자리 차지했습니다. 우와 먹음직스러운 딸기. 허허 정말 싱싱해 보이죠? 딸기 과자예요. 이렇게. 시원한 색 딸기 수물이 있어요. 딸기잖아요 그냥. 네 딸기를요. 저희가 이렇게 동결 건조를 해서 스티로폼 같아요 느낌이. 솜사탕. 네 솜사탕. 첨가물이 없어요. 100% 딸기만 나온 거라 이거는 저희가 지금 농장에서 판매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딸기에 수분만 빠지고 단맛이랑 상큼함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과자 생각날 때 그냥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장터에서는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식품과 더불어 고창의 특산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보리밭 축제에 와서 보리밭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여기까지가 끝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고창에는 숨겨둔 비밀창고가 하나 더 있답니다. 하나 둘 셋. 고창의 숨겨둔 비밀창고. 그 주인공은 바로 노란 꽃으로 가득한 유채 꽃밭입니다. 청보리의 푸르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마음껏 찍었다면 유채 꽃밭의 한가운데서 꽃과 함께 담는 인증샷도 놓치지 마세요. 넘치는 인생사진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청보리밭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의 대표 축제죠. 청보리밭 축제.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우시죠. 그럼요. 고창은 예로부터 보리농사가 특히 잘 된 고장입니다. 네. 옛 지명이 모양이 아니었었는데요. 모자는 보리를 뜻하고 양은 넓은 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로 한다면 보리고리라는 거죠. 이 넓은 대지에 펼쳐진 아름다운 보리 경관을 보려고 한 분 두 분 찾아오다 점점 입소문을 타고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이 시기에 청보리밭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요. 네. 매년 축제 기간에만 50만 명의 관객이 찾아올 정도로 경관 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리원 씨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즐긴 청보리밭 축제에도 기대가 되는데 어땠나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끊임이 없는데요. 요즘 여행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생 사진 남기기잖아요. 네. 이곳에서는 100이면 100장 다 인생 사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꼭 와서 인생 사진 저장해 보세요. 네.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은 건데 머리에 꽃을 왜 올려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공주이기 때문이죠. 네. 이 청보리밭 축제를 여기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원 관광농장이라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이곳은 학원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농장의 진영호 대표께서 90년대 초반부터 경관 농업의 큰 뜻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인근 농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곳 부지에 보리를 심어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 후에 6개월 후쯤에는 이 보리들이 잘 익어서 황금옷으로 가렸게 되는데 그 모습 또한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메밀, 해바라기, 백일홍 등 다양한 꽃들을 시기에 맞게 심고 있는데 이 꽃들을 개화 시기를 조정해서 꽃들이 피고지기를 약 100일간 반복하면서 겨울이 오기 기간까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명소인 것이죠. 네. 그럼 이번 축제는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축제 기간? 네. 청보리과 축제는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23일간 진행되고요. 5월 13일. 올해로 15번째로서 완성도가 높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보리를 소재로 보리떡이나 강정도 직접 만들고 전통놀이와 음마당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주차장도 더 많이 추가로 마련했고 편의시설도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꼭 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로컬시대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끝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혹시 봄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고창에 청보리와 축제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창에는 참 넘치는 매력들이 많았죠. 네. 이 매력을 차고 넘치게 즐기고 온 우리 일일 가이드 리원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고창에서 배제의 여신 리원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이기수 부근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은 로컬시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